이거 좀 써보셨어요? 리볼버는 처음이고 9mm는 많이 써봤어요. 일단 제가 넣어드릴게요. 어차피 제가 법적으로 못 넣잖아요. 오 잘 나옵니다. 일단 주파를 일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상관없죠 ANC라서. 네 긴대에 쓰셨던 건데요. 아 그래요? 이거 귀막에 가요. 귀막에 일단 했죠. 액티브 노이즈 펜슬러라고요. 자 일단은 다섯 발 넣어가지고 첫 발은 장전하면 연속으로 나오고 두 번째부터 총알이 나갑니다. 잡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싹 쥐고 쏘시면 되고 군대에서 써봤으니까 가름자 가름자 일치시켜가지고 조준해 주십니다. 첫 발은 공이죠? 어어 초발은 공판 연속으로 동전하고 볼 때 좀 꺼내지 마세요. 네. 자 여기 7점 가있어 다시 레바 당기고 누가 궁금했어요. 있잖아요? 네. 오. 아 좋아요? 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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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 끝난거죠? 그 위로보다 약하네요 파라블론 보다 약한거 같아요 아, 그래요? 바로 나가게끔 했습니다 네 열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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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바로 쐈어요. 표적지 어떻게? 한 군데 더 썰거에요? 계속 쏠게. 계속 그렇게 하실거에요? 총관이 뜯어지고 밑에 떨어지는거에요. 어떤 물을 갈아달라는 점이 있어. 바로 들어갑니다. 다리 연계 넓이 11점 해주시구요. 정면 옥기. 팔꿈치 쭉 빼고. 왼쪽 공정도 옥기. 다 쏘시네. 예시. 여기가 숨어. 뜨거워지니까 바퀴네. 소초보다 더욱 뜨거워지네. 이낙지니? 소초보다 사고싶다. 어렵게 왔으면... 시파. 방파물. 당국. 청양고추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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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릇 골치 양파 2발 넘어갔어요 그냥 쏘세요 시장 20발 쏜 것 같아요 예? 10발 넘어갔어요 10발이요? 네 시장 physique 고춧가루 고춧가루 연근 소스 25발 소스 고춧가루 그릇 당면 με 양파 양파 고춧가루 cap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